앞으로 우리 인도 신곡을 발표해 들어보겠습니다. 앵글송 이제부터 시작이야! 조만간 주십시오! 조만간 주십시오! 누워라 마시던 새월 간절히 먹으나 흔들어 보인 내 청소년아 영원할 때 정말 몰랐어 아직은 처음부터 주님이야 아직은 처음부터 주님인데 "...생활을 잡아보았 나 왜 이리 되기 시작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